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소리노벼 뱀뱀 바로 지금 shout 불에 물든 곳엔 물결 위로 주목을 받치고 저 높은 하늘 위로 전 사물에 갇힌 땀 땡 태극기 위해 shout shout 저 푸른 하늘처럼 끝이 없는 이 도전을 위해 모두의 영원한 꿈이 하나 돼 기뻐질 수 있게 우리가 맘에 맘이 부지르니 향을 낼 수 있어 두려움을 살차내고 우리 차가짐 올해 포크라마 지금 이틀 남았는데 어떤 것 같으세요? 완전 대박인데요 아 그래요? 네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네 우리 모든 공사자들 덕분입니다 대장님 너무 너무 수고 많으실 거예요 저도 못되게 되어서 수고기 최성이에요 파이팅 코리아 솔직히 벌런치어들 많아서 여러 가지로 진심싸게 잘 다룰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손님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아예 상임위원장님한테 감사드리고 임원진이라든지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우리 특별히 무용단원들 또 그리고 그 부모님들 그리고 그 부모님들 그래서 손님없이 도와주시는 부모님들한테 정말 감사하게 이 마음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아 정말 열심히 해 줘서 감사해요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세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세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세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세요 보람차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그냥 좋은 것 같아요 노회장님 형님 언제나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방 어때요? 네 저요? 좀 힘든데 힘들어요? 네 음식 맛있게 드셔서 만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공사자들이 너무 열심히 도와주셔서 저희가 굉장히 협력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말로 표현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장님은 저희보다도 스무 배, 서른 배 더 많이 일하고 계십니다 좋은 점은 이제 생일 챙겨주는 거 저런 거 이제 어우 왜? 왜 클로즈업 와서 왜 그래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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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끝나면 아쉬울 것 같아요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네 올해가 제가 MC를 했기 때문에 한 천만배는 더 받은 것 같습니다 행사 조치도? 네 때려도 될까요? 때려도 돼요? 여기서 때리면 안 되나? 때려도 돼요 아 때려도 돼요? 회장님 진짜 이런 공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화이팅 우리 공사자들 조금만 더 힘내서 우리 포크라마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선미 부회장님 우리 고은경 부상임위원장님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내년에는 우리 회장님하고 상임위원장님 계세요 왜 포크라마를 하려고 그랬지? 한국인으로서요 한국인으로서는 꼭 해야 되는 경험이라고 생각해서 봉사하는 거니까 한국인으로서 봉사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인으로서 봉사하는 거 한국인으로서 봉사하는 거 여러분들 열심히 일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내년에 또 좀 많이 도와줘요. 여러분 땡큐. 도부장님 이렇게 큰 행사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한 일이 보기에는 어려 보인 것 같아요. 처음에 어려 보였던 것 같은데 알고본 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한국인을 태어난 게 그렇게 자랑스러워요. 한국인을 태어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한국의 문화를 알릴 수 있다는 점이 더 좋았어요. 그건 판매하는 게. 조선희 부회장님 이렇게 우리 한국을 자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벌사자들 너무너무 잘하세요. 많이 줄사마 잡혀졌고요. 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하시니까 제가 갑자기 일 성취도가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자원봉사자들 어때요? 아 착해요. 착한데 땡질하긴 한데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많이 힘들고 막 아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고민이 있었지만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좀 아쉬워요. 더 하고 싶은 감정도 있고 되게 재밌어요. 조은경 주장위원장님 아 요즘 오늘 이번에 이거 다 추운 관리하시라 수고 너무 많으셨는데요. 이제 좀 잘 나온 것 같아서 저도 많이 행복했고요. 작년보다 그 한국군 손님들은 적고 외국 손님들이 굉장히 많네요. 외국 손님들이 갈수록 점점 좋아진다는 것을 더 많이 손님들이 있고 학생들 정말 이쁘고 잘 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문화 역사를 많이 배우고 다른 또 외국 손님들하고 많이 접촉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어때요? 자원봉사요? 아 좋죠. 우리 교회에 있는 애들 많이 만나서 좋고요. 그래서 같이 같이 보니까 재밌고 와요. 너무 많이 좋은 날씨에 수고 많으시고요. 즐겁니다. 파이팅! 모든 봉사자 여러분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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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do you think you will dance? Oh! Good job! The other guy you kick it always. Like every performance. Who's that guy? Oh this guy. Okay. Here's the guy. My bum still hurts. Okay. This wouldn't be happening without them. And we appreciate every little thing to big thing that they do. It's very helpful. Everything that they've done with all the stuff that they've helped us with and everything like that is awesome. I mean you couldn't ask for anything better. The shows are very good. I mean it's all local talent, right? You know it's not just my group here with Taekwondo or Hakkiro but the dancers as well too with the drum dance, fan dance and the young girls doing their flower dance. I think it's you know people love the show. So we'd like to also thank the organizers. You know the Korean president of Manitoba as well as the coordinator. I mean I think they're doing a great job in terms of you know organization. And you know it's tough trying to you know gather and coordinate all the volunteers together. But you know it's been you know it's a little rough going sometimes at the start the first day or so. But now it's been quite good. And we're in an air-conditioned room right now. So we're very happy. And you know it's not great. Like you know it's a great job. You know it's been a lot of work that you thought about. And you know it's been a lot of work that's really good for example. Hopefully you're here to always say a lot. And then you're in a little bit of work that's going to be seen with the people. The people that you're in a world that that's why you're in a high school mean it works here. It's been a great job. You know it's been a part of it. But you know it's my great job, 하여간 말로 제가 다 부담 못해드리고 하여간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감히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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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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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파이팅! 한국 파이팅! 한국 파이팅! 와우! 한국 파이팅! 한국 파이팅! 한국 파이팅!